안녕하세요 모터PD 민철기입니다 네 오늘 현대자론차의 플렉쉽 SUV인 펠리세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보니까 펠리세이드 관련 영상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만큼 인기가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가솔린 버전을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또 제 차가 베라크루즈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디자인이나 공간성은 어떻게 변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펠리세이드 가솔린과 함께 도로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저희 채널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짜잔 여러분들 보고 계신 차량은 2007년식 현대 베라크루즈입니다 뭐가 이렇게 좀 묻었네요 저와는 27만 킬로를 같이 한 정말 소중한 친구인데요 10년 동안 비교가 아닌 얼마나 변했는지 전면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라크루즈 아래에는 안개등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헤드램프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그릴도 이렇게 벌집형대로 되어 있고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펠리세이드로 넘어가면 그릴이 한 두세 배 정도는 되는 것 같죠 그릴이 엄청나게 크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헤드램프가 위아래 이렇게 나뉘어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방향 지시 등 아주 독특한 세로 형태의 주관중행 등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는 헤드램프 그리고 하이빔은 이렇게 작동을 하네요 앞에 나와 있는 김에 펠리세이드 엔진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가솔린에는 아주 특이하게 에키슨 사이클이 적용이 되었는데요 이 에키슨 사이클은 하이브리드 모델들에 자주 사용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연비에도 꽤나 시중을 둔 것 같습니다 아무튼 3.8L 가솔린 엔진 295마력과 36.2kg의 토크를 발생시킨다고 하는데요 펠리세이드도 할 건 해야 되겠죠 잠시 펠리세이드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가 100km까지 가속하는 데는 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대형 SUV 치고는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비도 좋을 것 같은데 연비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출퇴근 시 시내 구간 약 40km 구간에서 측정을 해보았을 때는 9km 정도가 나왔고요 고속도로에서 90에서 100km로 항속 주행을 했을 때는 13km 이상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경쟁 모델들에 비해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네요 세월만큼 전면 디자인도 정말 많이 변경이 되었네요 자 그럼 측면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 측면에는 사이드램프에 LED 턴 시그널이 방향 지시 등이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베라 때도 그랬는데 이 사이드 캐릭터 라인은 헤드램프를 시작해서 쭉 테일램프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C필러 쪽에 있는 라인은 다른 라인과 맞닿지는 않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베라크루즈에는 18인치의 5스포크가 적용이 되어 있었다면 펠리세이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20인치의 10스포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펠리세이드의 브레이킹 성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펠리세이드가 100km에서 정지하는 데까지는 38m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자세 흐트러짐 없이 아주 안정적으로 멈춰서 주네요 이렇게 두 대를 나란히 세워놓고 보니까 뒷모습이 가장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베라크루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때만 해도 LED 컨비네이션 테일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방향 지시등, 후진등, 리플렉터, 듀얼 배기파이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중앙에는 번호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에도 마찬가지로 중앙에 번호판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LED 컨비네이션, 방향 지시등, 리플렉터, 후진등 그리고 오른쪽에 배기파이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이렇게 레트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대마크는 약간 좀 큰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 부분을 가니쉬 라이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미등을 켜게 되면 여러 라인으로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트렁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세이드에는 이전에 없던 3열 파워 폴딩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터치만으로도 편하게 시트를 접고 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베라크루즈만 해도 직접 이렇게 손을 하느라고 허리도 아프고 그랬는데 정말 편하네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3열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도 골프백 2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트렁크 공간도 많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아래에 보시면 추가 수납 공간도 적용이 되어 있고 반자동이긴 한데 여기서 2열 시트도 이렇게 젖힐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2열 보기 전에 전체적인 차량 사이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베라크루즈와 함께 지하주차장에 서 있는 거 보니까 펠리세이드가 좀 더 커보이던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펠리세이드가 전장은 약 140mm 그리고 휠 베이스도 95mm 정도가 길기 때문에 정말 엄청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딱 봐도 덩치가 어마어마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럼 실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7인승, 8인승 중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 시승 차량에는 양쪽에 캡틴 체어가 적용된 7인승 모델이 되겠습니다 실내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시면 듀얼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앞에 것만 열리고 뒤에 것은 심지어 열리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세먼지 경보가 떠 있는데 저렇게 열어놔도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계속해서 리뷰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공간성도 좋고요 일단 이 캡틴 시트가 굉장히 편안하긴 편안하네요 앞에 보니까 이열을 위한 통풍 시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베라크루즈만 해도 열선 시트밖에 없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부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12V, 220V 충전 포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심지어 이렇게 선쉐이드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뒤로 이렇게 중앙으로 나가실 수도 있고요 들어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터치 버튼을 통해서 정말 부드럽게 젖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3열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키가 187이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3열도 보면 공간성도 그렇고 헤드룸도 그렇고 베라크루즈보다는 조금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푸드벨이라고 하죠 발 있는 부분이 좀 더 많이 편해진 것 같고 공간성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옆에 보시면 USB 충전 포트와 컵 홀더도 양쪽에 적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가볼게요 운전석에 앉아서 보면 10년 사이에 디자인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펠리세이드 실내에는 이렇게 가죽과 우드 트림 그리고 알루미늄 가니쉬로 모던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전 베라크루즈에는 7인치 임포테인먼트 스크린에 계기판 아래에 손가락만한 정보창이 있었는데요 이번 펠리세이드에는 8인치 계기판 클러스터에 무려 10.25인치 내비게이션 스크린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면 스타일리시하게 기어 셀렉터도 버튼식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펠리세이드와 함께 도로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펠리세이드 가솔린 주행 특성에 대해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야는 상당히 운전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팅 포지션도 위에서 내려다 보이게 되어 있고요 창문도 큼중악하고 후축방까지 가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운전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후축방 모니터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에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어 셀렉터 오른쪽에 있는 멀티터레인 컨트롤에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변경하고 잠시 달려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니까 핸들도 묵직하게 변하고요 가솔린답게 경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하지만 최대 토크가 다소 늦은 5200rpm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rpm이 낮은 구간에서 가속을 요청하게 되면 때때로 출력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연비 향상을 위해 적용된 에키슨 사이클과 다소 높은 공차 무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rpm에서는 또 상당히 잘 나가요 핸들은 렉 타입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식 치고는 반응도 정확하고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이 크기 때문에 또 너무 민감하면 불안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아주 잘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미션은 현대에서 자체 개발된 자동 8단 미션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요즘 현대 8단 미션 사용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변속되기 때문에 세단이나 이러한 SUV에 아주 잘 맞는 조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원하시면 이 핸들 뒤에 부착되어 있는 패드시프트를 통해 직접 변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SUV 치고는 반응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시승 차량에는 현대 자동차의 올휠 드라이 시스템인 H-TRAC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필요시 구동을 앞뒤로 배분해 주기 때문에 꼭 오프로딩이 아니더라도 우천시나 이런 코너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덩치에 안 맞게 정말 잘 돌아요 누가 믿겠어요 그죠? 가족과 함께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차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펠리세이드 다인승에 아주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너무 물렁거리지도 않고요 승차감을 해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도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를 반영한 아주 편안한 승차감이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펠리세이드에는 내비게이션과 함께 연동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다양한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후속 승계 관림 함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적지에 도착을 하신 후에 시동을 끄고 이렇게 내리시면 뒤에 승객이 있음을 알람음과 스크린을 통해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뒤에 이렇게 카메라 가방을 뒤에 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펠리세이드 가솔린과 함께 달려보았습니다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시승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채널에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세이드 참 친절하네요 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걸려 있을 때에는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출발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멀티터레인 컨트롤이 적용이 되는데 네 가지 주행 모드 그리고 세 가지 오프로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다행히 이게 서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이렇게 버튼을 눌러야지만 넘어가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확 넘어가 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는데 꼭 버튼을 눌러야지만 주행 모드하고 오프로드 이렇게 넘어가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잘 돼 있네요 아이들이 참 좋아할 만한 기능인데요 이 뒤쪽에 USB 충전 포트가 적용이 돼 있어서 부모님 모르게 깜짝같이 충전을 하고 게임을 계속할 수가 있겠고요 너무 피곤하면 여기 이렇게 포켓에 잠시 두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아주 시트 구성 좋게 돼 있네요 불안한가요 김피디? 아니 괜찮습니다 endi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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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